Hi! Konnichiwa! 안녕하세요. 제열 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자웃 신메뉴 크런치 치즈스테이크 피자 일요일 사운드 먹방입니다. 짠! 저는 이렇게 생긴 피자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은 28,900원인데 지금 할인중이더라구요. 그래서 29,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즈퐁듀 소스인데 천원을 추가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무스 보이십니까? 이야 고구마 무스 이야 고구마 무스 이야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겉에 빵은 바삭거리고 속은 부드러워요. 바삭함과 부드러움 둘 다 가지고 있는 피자인 것 같아요. desaf양분 콜 Sono 코ürü 간추망 아 오 세 여 어눈 뭐 뭔가 악 잡아 좀 둥둑둑둑둑둑둑 박А 져 피자에 있는 핫소스를 뿌려 먹어야 제맛이죠 고소한 치즈는 진한 맛이에요 고소한 치즈볼 치즈가 가득해서 고소한 치즈볼 치즈가 어떤 맛이냐면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가득하니까 치즈가 가득해봤어요 치즈가 가득하니까 치즈가 가득해요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넌 좋은 맛이었어, 피자야. 고맙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